일단 받아보신 분들이 상품평을 보니까 소재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요. 순면이에요.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 순면은 기본에 실탯과공을 통해서 이렇게 광택이 흐르고요. 실탯과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탄탄해져서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세탁을 여러 번 하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원산지가 분명한 USA 코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크를. 보시면 USA 코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산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프리미엄 란젤이라든가 프리미엄 옷에만 들어가는 고가의 퀄리티거든요. USA 코튼 마크를 확인하세요. 저희가 위아래 상하복을 지금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카모 디자인이에요. 멋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푸마켓 디자인까지 입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세미피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입히실 수 있는데 이런 아웃밴드 같은 경우도 사실 베기지 않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벨을 꽉 누르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입힐 수 있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항균 가공철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 다 되어 있는 슬켓, 아주 순면, 좋은 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비 색상 입히면 아이가 단정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민트색으로 포인트 들어가고 이게 요즘 푸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덴티티, 이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레이 바지하고 매치를 했는데 정말 근사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좀 밝은 색의 청바지랑 같이 매치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면이고요. 그리고 USA 코튼이고요. 실켓 가공철이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스트라이프 구성도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색상이 아주 선명하죠. 이게 선염이에요. 선염으로 직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빠짐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입혀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 코디해서 다른 거 같이 입히셔도 아주 시원하게 외출국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세 세트의 상하 세트를 보셨는데요. 당연히 폭염이 오면 민소매도 있어야죠. 드라이실이라고 해서 환경신화적인 흡한 소권의 이 원사가 들어갑니다. 애들 땀 흠뻑 흘리고 나서 찬바람 불거나 에어컨바람 불면 감기 걸릴까 봐 걱정되셨잖아요.